스트레스를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음 담기 때 리밍을 먼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얼음을 담기 전에 글라스 가장자리에다가 꿀로 리밍을 할 겁니다 왜 꿀로 리밍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리밍된 부분을 드실 때 꿀향이 더 느껴지겠죠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게끔 너무 과소하게 굽게 되면 이게 많이 흘러내리니까 살짝살짝만 묻히시면 돼요 아니면 뭐 자기가 마실 부분만 묻히셔도 되죠 그 다음에 글라스에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리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음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카치부킥 즉 킹덤 미스킹 1온스 를 넣어줍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이 교구는요 바튠가가 사용하는 계란컵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자리 계란컵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소주잔 소주잔 한 살구 정도만 치우시면 돼요 그게 딱 1온스의 양각과 비슷합니다 1온스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이 드람비라는 벌꿀개 리큐류를 2분의 1온스 역시 소주잔에 한 3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기호에 따라 달라요 스탠더드한 레시피는 이 레시피를 사용하지만 이 제조 방법을 사용하지만 내가 독한 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미스키도 적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 난 좀 스톰한 걸 좋아해 그러면은 미스키를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볍게 저어서 제공하면은 끝입니다 기존에 있는 러슨엘보다는 꿀을 리밍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펫이죠 네 수년간 돌리기만 했습니다 이 중들은 네 잘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칸테일을 예 시현해 보실 분들은 시현해 보셨죠